하나님 말씀은 10편 48편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0편 48편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는 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성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새벽기도에는 계속해서 10편 말씀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지난 송구영신예배 때 주신 원단 메시지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원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본당 헌당의 원약을 마음속에 새기고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또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원약 중에 원약이 본당 헌당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본당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당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당하기에 합당한 금액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당 경제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신 신년 메시지에 보금으로 여는 새해에 그랬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는 오직 보금 안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술스로 말미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 통치의 중심지인 이 시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까지는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경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9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요 유다왕 요호 사밭왕이 모합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찬양해야 될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찬양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생업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루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려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시온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이 산은 세계 어떤 성소보다 뛰어나게 높은 곳이죠 그러나 이 시온이 아름다운 것은요 외적인 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해서요 우리나라에 비해서요 비가 모자라고 습기가 적은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보면 나무나 풀이 적어요 그리고 돌이 많고 또 길이는 먼지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이렇게 자연환경을 비교해 볼 때는 너무 열악한 그런 나라죠 겉으로 볼 때는 별 볼품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시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임자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나라고 또 중요한 시온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면요 비록 빈들이나 사막일지라도 천국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온은 오늘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은 거룩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림이 있고요 예루살림에는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답고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 시온은 거룩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예산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자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진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 귀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이 새벽 미명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든 이 시각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찬양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망군의 여화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경고하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시온 성을 경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를 경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압니다 본문의 이 시인은요 일본 나라인 이 모합의 연합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해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개처럼 흩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것을 체험했어요 목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정말 흑암의 세력이 마치 이 연합군들처럼 득세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공경 가운데 빠뜨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한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와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적군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공격해 왔지만 원수들을 공포로 사로잡도록 공포에 쌓이도록 그래서 두려움과 그 고통은요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자하시는 장소입니다 구별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장소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지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공의로우심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대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중심을 다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면서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빈부귀천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 예수가 오신 사실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인도해 주시느냐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인도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온종일토록 24시간 모든 삶이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감동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인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의 백성인인 성도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임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여원교회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에는 본당 헌당하도록 중심을 모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또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만황용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술소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